참고해서 가르쳐주시면 되시고 체크닝 전에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기다립니다. 2시 반부터 체크닝이 된다고 해요. 산딸기 닭바드 순서대로 있고요. 샌드위치 두 종류 중에 왼쪽에 있는 크루아상에는 돼지고기 햄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치즈랑 토마토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스폰에는 크랜베리 들어있고 지금 따뜻하게 데쳐져 나와서 잼이랑 버터 발라드시면 되겠습니다. 이 안에 면봉이랑 화장솜, 샤워캡, 빗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. 내가 따지겠다. 다섯 한글자막 by 한효정